북한 내에서 코로나 19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15일 북한 조선중앙TV와 국가비상방역사령부 등에 따르면요. 지난달 말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북한 내 발열자 수는 82만 620여명에 달하고요. 사망자 수도 42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1일 확진자 수를 세잖아요. 발열자는 뭔가요? 이 부분이요. 북한에서는 관영매체가 여전히 확진자가 아니라 발열자, 열이 나는 사람 유열자 수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PCR을 검사할 수 있는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 집계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확진자 30만 명,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러던데, 글쎄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북한 주민들이 사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드물고 치료제조차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북한의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15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집에서 자체적으로 몸을 돌려오는 방법, 이런 기사에서 일종의 자가치료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이 나면 꿀을 먹어라, 커피를 마시지 마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라는 권고를 했는데요. 또 민간요법도 한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버드나무 잎을 우려먹으라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참고로 버드나무 껍질에는 아스피린 활성 성분이 많아서, 민간에서는 아스피린 개발 전부터 버드나무 껍질을 해열소염제로 써왔는데요. 그런데 껍질이 아니라 왜 잎을 우려먹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비약품을 기증하는 등 지도층의 약품 기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나 의료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약물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취임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취임 직후 첫 업무가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통일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실무 접촉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마도 오늘 중으로 우리 정부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다가오는 21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뭔가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될 텐데, 일단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제어할 수 있는 확보 수단,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제력 강화 등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기가 번질 우려가 고조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상황과 대응 방안도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침 한국과 미국 모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고요. 미국 정부도 남북 간 방역 협력에 대해서 강력히 지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지원 요청을 해야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저쪽에서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렇게 지원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요. 국제사회의 방역 협력이나 지원을 수용할 것인지조차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북한 현재까지도 외부 조력 없이 조선식의 독자적인 방역 체제로 대체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현 상황이 지역 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라 봉쇄 지역과 해당 당위 내에서 전파되는 상황이다. 악성 전염병을 최단 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